정이 mín 정이 정의 정이 지적 저희끼리 가라고 해 왜요?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? 상제까지 손 잡아 아, 너가 쏘니까 부끄러워잖아 우기쌤 아, 싫어 말이 없어 오지 마세요 와, 진짜 무섭다 야, 어떻게 이겨 네, 개쏘다 잠깐만 어디까지 와? 이거 말해야 돼요? 사람이지? 유토의... 어두운 공포를 함께 극복하라 나 믿고 따라와 와, 이거 진짜 무섭겠다 내가 솔직히... 아, 무슨 남자도 아니에요, 형들은 오, 깜짝이야 오, 깜짝이야 오, 깜짝이야 오, 깜짝이야 오, 깜짝이야 야, 우서가 콩 맞네, 생각보다 야, 우서가 야, 우서가 아, 진짜 무슨 소리가 들려 아니, 나 하나 짓듯이 뭐야, 이거? 아, 그... 뭐야? 뭐 해야 돼요? 아, 자... 짜지나, 형, 우서 와, 이거 말도 안 되는데? 근데? 우서가, 우서가 가죠 뭘, 뭘 우서가, 제발 저기 뭐 카드 있는 거 아니야? 저거? 어, 있다, 있다 저기 문에 꽂혀 있던데 오, 씨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펜타곤입니다 아, 진영이 형 진영이 형, 진영이 형 콩 맞네 왜, 왜, 왜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저 화날 거예요 아, 나 들어갈게 아, 나 들어갈게 못 걸려 아, 진영이 일로 와요 들어가자, 일단 들어가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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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형님 자, 거작좀 비켜주세요 으아, 깜짝이야 괜찮아, 괜찮아 릴렉스부터 안녕하세요 펜타곤 로고가 붙여진 방 오, 깜짝이야 이거 왜 왜 왜 왜, 깜짝이야 로고가 붙여진 방 뭐야? 이거 로고가 B2 속 도마 camer 일정으로 Your wish 아, 아, 저기. Ja, 자 그래도 그랬는데 방까이 있어 아 아, 아 아 으아 네, 다 일부러 굴지 으아 아, 하지 마 공핀이 또 있어 폰 필터가 있다고? 아... 와 이거 진짜 제대로다 영상에 나오는 10명의 멤버요? 순서를 맞추세요 뭐 영상이 있나요? 일단... 우이... 우이... 우이! 오 깜짝이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? 으아악! 으아 진짜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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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진짜! 아 진짜 카메라 던질 뻔했어 진짜 카메라 던질 뻔했어 미션은 완료해야 되는 거죠? 아... 미안해 도망갔어 어...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어디 갔었니? 아 나... 예... 네 아 또 봐야 돼? 후이, 홍석 으아악! 깜짝이야! 으아악! 깜짝이야! 아 뭐야! 뭔데 뭔데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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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 나한테 왜 그래요! 아아아아악! 아니... 아 잠깐만... 아 죽을 것 같아... 아... 아... 알았어... 아 릴렉스 해..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... 잠깐만 왜 왜 왜 왜... 아니 잠깐 여기 소리가 한다고 했다! 으아악! 으아악! 아 소리를 왜 안 봤어... 조회장 켜졌어... 아 진짜 무섭게 생겼다... 아... 아 잠깐만 나 리크 스케줄이 있는데... 안 믿는데 왜 이래요! 아 진짜... 뭐야 뭐야 뭐야... 모리야? 아이씨... 뭐야? 뭐 써져 있냐? 이게 날라왔어? 일단 말합시다... 야! 그러면은 우리 전략적으로 하자... 알았어... 네 명 먼저 외우고... 내가 네 명 외울게... 처음에 나오는데... 두 번째 세 명... 세 번째 세 명... 오케이... 아 마지막 세 명... 아 마지막 세 명... 내가 네 명 외울게... 네... 형 첫 번째부터... 아... 으아악! 야 뭐야! 왜 자꾸 나와! 아기 하실 거야... 후이... 홍석... 기노... 진호... 이단... 유토... 우석... 옌안... 여원... 신원... 아... 감사합니다... 이거 갖고 가야 돼... 아 덮어버려 이거... 아우... 아휴... 작가님... 아 진짜... 이런 거... 나가면 되는 거야... 아 나 목이 너무 아파... 나 던진 거... 뭐 써있더라... 아우 그래 여기... 여기 있어? 어둠에 홀로 떨고 있네... 유토를 찾아 구출하라... 유토 여기 있는데? 뭐가 떨고 있어... 우리가 더 떨지... 귀신... 유토는 유토가 찾자... 야 같이 가... 그분이에요... 가자... 그분이 유토... 가세요 가세요... 무섭지 않아요... 무섭지 않아요... 이분 여기... 침대에 있는데 누구 있어요? 형 이리 와봐요... 아 싫어... 이리 와봐요... 아 놀랍게 많이 해요... 진짜... 진짜로... 극복할 거야 나... 오 야... 오 나 마지막이야... 분위기 있네... 어 뭐야... 유토다 유토... 아 유토 그거네... 유토야 유토... 유토 판넬이야 판넬... 뭐야 유토 자고 있네... 아 일어나 유토야 인마... 아우 여기서 하면... 유토 나간다 유토야... 근데 뭐가 붙어있는데? 떼줘... 떼주세요... 근데 미션이 뭐라고 했죠? 유토 귀신? 펜타곤 손 구하고 사진찍기? 유토 귀신 어딨어? 유토 귀신 나와라... helping Auslan 금지역 이리 와라... 왜 왜 왜 와! LET ME이 와 centigrade... 아 유토 유토다 유토 사진 찍기? 사진 찍어야 돼요? 하여튼... 유토 맞죠? 맞는데? 유토 맞아? think사 찍자 보여주세요..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났어요? 3개 했는데? 왜요? 뭐지? 잠깐만 한 번 더 들어가 봐 우리 형이 홀로 떨어져 있는 뉴트로 찾아 구출하라 그 표지판을 안 간 거 같습니다 그 표지판! 뉴트로 표지판 있잖아요 아 구출! 아 그건 빨리 가줘 다 아니니까 우습지 않아 이제 괜찮아 아닌가? 아 저 생각보다 거품 아니야 이거 재밌게 하려고 너 왜 갔어? 나 이제 괜찮다 땅! 어 귀신이 어 귀신이 어 귀신이 등강이라고 수고했다 형 디노 형 미션이 형 무슨 내 미션 같아 디노 형 미션이 형 자 이제 너무 무서워 굉장히 스릴 있었고 음 아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어 수강 간단히 얘기하면서 네 저도 이제 공포를 극복하고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어이 아 이제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와 으하 우리 약간 성공을 같이 할까요? 우리 고생하신 귀신 분들이랑 하나 둘 셋 하면 미션 성공할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미션 성공 와 진짜 아 나 가는 길에도 또 있을 것 같아 아 목표 끝났잖아요 무슨 남편이 이제 갑시다 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